여러분, 여러분은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? 책을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? 저는 지금은 책 읽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. 좋아해요.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전혀 책을 안 읽었어요. 그 집에 책이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만화책도 많이 있었어요.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. 그냥 보통 책은 거의 안 봤어요. 가끔 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했는데 그 책은 고등학교 가서 읽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미국,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.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개치비, 위대한 개치비고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한 번도 책을 끝까지 못 읽었어요. 재미가 없어서. 그리고 제가 책을 느리게 읽어요. 그런데 학교에서는 책을 빨리 읽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책을 못 끝냈어요.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재미있게 읽은 책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뱀파이어 책이었을 거예요. 미국에서 영어덜트 노벨이라고 하죠. 그 젊은 사람, 어린 사람, 학생이 쉽게 볼 수 있는 소설 그런 걸 재미있게 봤어요. 여러분은 재미있게 본 책 없으세요? 있으면 그 코멘트에 써서 알려주세요. 제가 대학생 때 스크린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아팠어요. 그래서 스크린 타임, 핸드폰, 컴퓨터, 아이패드를 쓰는 시간을 줄이고 책이나 킨들을 보는 시간을 늘렸어요. 아마 책을 많이 읽게 된 건 그때인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읽어서 지금은 자주 읽어요. 거의 매일 조금씩 조금씩 저는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 우선 아마 픽션보다는 논픽션을 좋아해요. 그런데 논픽션도 예를 들어서 역사 아니면 범죄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런 논픽션보다 조금 더 과학, 영어로 말하면 그 포퓰러 사이언스죠. 포퓰러 사이언스 이런 책 많이 좋아해요. 그냥 재밌어요. 그리고 소설도 읽긴 읽어요. 그런데 보통 한국 소설, 한국 문학 소설, 한국 웹 소설 이런 거 많이 읽습니다. 그런데 제 디지털 라이브러리 컴퓨터에 있는 책을 보면 아무래도 영어 책이 더 많아요. 저는 지금도 책 읽는 건 조금 느린 편이에요. 빨리 읽을 수는 있는데 빨리 읽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읽기만 하고 생각이 안 나요. 여러분도 추천하는 책 있으세요? 있으면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